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매수 가격 비중은 필히 적어주셔야지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고 문자는 한 건당 50원에 이용료가 든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상담 먼저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에 대해서 빠르고 명쾌하게 진단과 대응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100초 문자 상담 시작할 텐데요. 문자함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고민들 함께 살펴보시죠. 문자함에 수고 많으십니다. 날마다 시청하고 계신 끝자리 번호 6354님은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CIS, LG, 이노텍, 아미노로틱스, 이루온, 가온 미디어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 종목들을 문자로 접수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문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1668-4917번으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먼저 풀어볼 종목 고민은 LG, 이노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궁금합니다. 매수 가격 12만 원의 비중 30%. 끝자리 번호 9464님의 고민인데요. LG, 이노텍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재모 전문가님 기업 분석과 함께 종목에 대한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다 주가 하락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지금 매수하신 이후로 꾸준하게 주가가 내려오는 이유들은 아마 애플의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벌써 6월 초인데 4월, 5월 지금 판매량을 볼 때도 그렇게 지금 뭔가 확연하게 지금 판매가 증가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전세계 글로벌적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이 지금 LG, 이노텍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대응 전략을 이렇게 짜야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대응 전략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2만 원 단가니까 제가 이 빨간색 라인을 좀 그어놨고요. 혹시라도 지금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1월 3일 저점이었던 8만 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는 게 마음은 편하실 거고요. 만약에 8만 원 또는 지금의 반등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와 준다면 12만 원 본전선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많이도 아니고 한 13만 원 정도까지만 그냥 목표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간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반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주가 방향성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3개월에서 짧게는 길게는 6개월까지도 좀 중장기 보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더 기간적으로 더 길게 가져가시고 12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그나마 지금 낫겠다. 그 다음에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이 종목을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3개월, 6개월 정도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상담 내용과 함께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고민 골라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어떤 고민 종목들이 접수가 되고 있을까요? 녹십자, 가운미디어, 다양한 고민 종목들 가운데 제가 이번에 골라볼 종목 고민은 CIS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2,210원의 비중 30%입니다. 매도 가격, 손절 가격 부탁드립니다라고 종목에 대한 고민, 궁금증 문자로 접수해 주셨는데요. 끝자리 번호 0980님의 CIS에 대해서 손절 가격, 목표 가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전문가님 도움 챙겨주시죠. 네, 동산은 우선적으로 지금 업종이,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리튬 2차전지 생산을 하는 제조장비 제조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금일 전체적인 업종이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조금 미수금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흐름도 보여주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유럽향 전기차 그런 배터리 업체들의 중심 신규 슈즈들이 증가세에 돌아섰다고 하면서 주가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쯤에 주가가 기대감을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주가가 기대감을 전부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주가 움직임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봤을 때 현재 지금에 봤을 때는 바닥을 이렇게 확인해 주면서 주가를 바닥권을 이렇게 확인해 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현재 단기적으로는 업황이 좀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단기적으로는 2,500원까지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2,800원 하단까지는 조금 목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바닥으로 확인된 곳을 2,000원 부근을 바닥 구간으로 잡으시면서 손절가를 2,000원 부근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IS, 이 종목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목표가격 2,500원 그리고 손절가격은 2,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상담 내용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100초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도 100초 문자 상담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지금 빨리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화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전화 받아주세요.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올릭스입니다. 올릭스요? 네. 네, 올릭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6만 0,500원에 30%를 들고 있습니다. 6만 5백원에 30% 비중 갖고 계시고 오늘 종가가 5만 8,600원이니까 좀 손실 보고 계시네요. 네네. 제가 바이오 기업이라고 듣긴 했는데 어떤 기업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거 어떤 기업인가요? 네, RNA 간섭 치료제 황반 변속에 이상까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기술 수출도 이루어졌고 네네. 지금까지 거까지는 못 가고 그냥 7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매도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대에 매도를 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시청자님 주총 가셨으면 꽤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겠네요. 일단 작년 연말에는 이미 들고 계셨으니까 주총 가셨을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미 수익권도 한번 보셨는데 그때 매도를 못 했다는 거죠? 여러 번 봤는데 7만 5천 원 그거 생각 때문에 매도를 못 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숫자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매도가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해서. 뭐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일단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재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 상담 받아보시면서 중간중간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네. 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올릭스를 일단 주주총회까지 가실 정도시면 굉장히 이 종목들의 열성 팬이신 것 같아요. 과유 기업들 같은 경우 보시면 정말 이 종목의 어떤 주주분들 되게 열성 팬들이 많으신데요. 올릭스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애정을 쏟을 만한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RNA 간섭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기존의 어떤 치료의 어떤 방법들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이고요. 방금 잘 말씀도 해주셨는데 피부 쪽이나 또는 안과 뭐 이런 쪽으로 약간 국소 부위에 조금 지금은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올릭스가 주가 밸류에이션적으로 더 높은 고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 아마 지금 아마 연구 개발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간 쪽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간 쪽으로 많이 지금 신약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릭스도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주주총회에서도 이미 익히 들으셨을 거고 최근에도 IR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신약 개발을 할 겁니다. 하는 부분들도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하실 6만 500원 뭐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손실 구간이라 약간 불안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익권에 있었는데 미처 매도를 못해서 약간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좋은 날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투자 사양 자체가 특히 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가 꼭 필요한 산업 섹터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흐름으로 긴 어떤 과정을 그리시면서 올릭스를 보유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6월 달에 조금 집중해 볼 만한 이슈가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올릭스가 이미 발표가 됐는데 코스닥 150지수에 처음으로 편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기관이도 외국인도 수급이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도 많이 관찰해보지만 올릭스가 기관이 강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데 6월 달에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마 첫 번째 좋은 호재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올릭스가 지금 영국에서 임상 일상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번 달 말 정도의 관련 내용들 발표가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모멘텀이라고 많이 표현들 하잖아요. 증시에서는 올릭스가 지금 그 중요한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미 지금 영국에서 임상 일상 진행하는 부분들은 국내에서도 휴젤에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임상 이상이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3분기에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신약 개발하는 것들이 계획을 잡고 있긴 하지만 꼭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것들도 많고 또는 앞당겨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올릭스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계획대로 지금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릭스라는 기업을 좀 긴 호흡으로 더 멀리 더 높은 목표 주가를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의견을 좀 드렸던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시나요? 네. 일단 목표 주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전 고점이 7만 5천 원 이정구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염두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지금 차트에서 없는 위에 가격대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릭스가 아마 주가였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재평가 받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 5천 원이 고점이 아닌 저점이 되는 날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저는 9만 원, 10만 원까지도 바라보시면 어떨까. 시가총액이 지금 3,800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이 한 최소 5천 원, 6천 원 이상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올릭스를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감히 조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 10% 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비중이 30%이시니까 10% 저는 추가 매수 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청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가 좀 내려서 더 큰 수익 거두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100초 문자 상담 다시 여러분들의 고민들 풀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종목들 여러분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문자로 오신 종목 고민들 가운데 영웅인, 프론티어, 녹십자, 가운미디어 다양한 고민 종목이 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날마다 시청하고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 매수가격 14,900원의 20%의 비중을 두고 계신 분의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번호 6354님의 고민인데요. 언제쯤 매수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고민에 대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장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코스모 화학, 이 종목 언제쯤이면 매수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이정열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주시죠. 네, 동산은 2차 전지 양극 활물질을 제조하는 그런 코스모 신소재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황이 좀 개선된다, 그런 수혜가 기대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김없이 코스모 신소재랑 주가가 동기화돼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제가 우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질문 주셨던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이상으로 17,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황산코발트라든가 그런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게 결국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업황들이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이슈도 나와주면서 동사의 그런 수요, 수주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 따라서 목표가를 17,500원까지 잡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는 거의 13,000원까지 올라와 줬는데 추가적인 강세를 연속적으로 보이면 15,000원부터 17,500원까지 전략적으로 매매를 조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17,000원, 17,500원까지 한번 목표를 잡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최근 업황 개선에 따라서 이 종목이 주가도 상승한다면 이 15,000원 돌파하게 되면 그 이상 17,000원대, 17,500원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상담 내용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고민 종목 골라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어떤 종목을 풀어보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의 고민들을 어서 풀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운미디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12,500원을 샀는데 너무 고가에 잡은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네요라고 끝자리 번호 10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고가에서 잡은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하시는데요. 가운미디어에 대한 매수 가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이재모 전문가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가운미디어 지금 차트 흐름 보면 상당히 고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하시면 지금 받고 계신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이 왜 저점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운미디어 보니까 세톱박스라고 하죠. 보통 TV를 설치하게 되면 세톱박스를 놓게 되는데 그것을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 지금 2016년, 17년도 지금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올해 2019년도 실적이 된 가이던스가 보니까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17년도 대비했을 때 지금 이익이 2배 이상 증가되는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70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라면 충분히 400억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주가 흐름입니다. 2016년, 17년도 영업이익이 200억 할 때 주가가 여기서 움직였습니다. 저점을 최소한 1만 원 정도 9,400억 원에서 지금 1만 3천 원대, 이국면 움직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올라간다. 기업의 가치, 실적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도 분명히 이국면으로 반드시 뚫으려고 하는 흐름대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지금 1만 4천 원대도 오히려 싸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목표 주가를 지금부터는 더 높이 바라보시고 지금 현재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계속 가는 흐름으로 그런 흐름을 두고서 목표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2만 원 이상까지는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2분기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분기 단위 실적을 잘 체크하시면서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목표 주가를 2만 원 이상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온 미디어 1만 2천 5백 원에 매수하셨는데 고점이 아닐까 불안해하셨다고 하셨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저점일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의 실적 가치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는 2만 원까지 목표 가격 제시를 해주셨으니 상담 내용 기억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시 전화로 여러분들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이번에는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을까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앱클론. 앱클론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6만 5백 원에 20% 아, 6만 5백 원, 6만 5백 원이요? 네, 네. 네, 20% 들고 계시고. 조금 전에 전화 주셨던 분도 6만 5백 원에 사셨던데 아, 그랬어요? 다른 종목이긴 합니다만요. 네, 다른 종목이었어요. 5만 4천 5백 원 오늘 마감 종가니까 손실률이 10% 좀 넘으시나요? 그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대목 됐어요. 저는 들고 있는지가. 얼마나 들고 계셨어요? 2개월이 길게 느껴지신다는 거는 원래 투자 성향이 좀 짧으신가 보네요? 네, 네. 조금 짧아요. 좀 짧으시고.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네요. 보니까. 네, 네. 좀 느리게 올라가가지고 답답해요. 오늘도. 아니, 다른 거 올라갈 때 이건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더라고. 혹시 이거 바이오 기업 맞죠? 네, 맞아요. 요즘에 그래도 바이오 기업들 조금씩 조금씩 반등하고 있으니까 그거 말씀하시나 보네요? 네, 네, 네. 이게 매수가까지는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물어보려고.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만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신 것 같은데 또 요즘에 또 기업 따라서는 이제 조금 전에 상담해드렸던 것도 보니까 매수가는 물론이고 그 위상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기업들도 있긴 있으니까요. 과연 어떤 기업인지 한번 저희가 이정열 전문가를 연결해드릴 테니까 상담 받으면서 한번 판단해보세요. 네, 네. 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업이 난치성 그런 암이랑 자가 면역 질환 치료 목적인 그런 항체 신약 개발사인 거는 아시고 계신 거죠?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원래 바이오 기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를 조금 기록할 것 같다는 그런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이오 기업의 영업이익, 실적을 거론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항체 개발 능력 관련해서 녹식자 랩셀이랑 유한양행 그런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있고 이번에 3개 플랫폼, 단클론 항체랑 이중항체 개발이랑 카트티, 플랫폼 기술 확보, 파이프라인이 좀 풍부한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영업이익으로 흑자를 할 거다라는 그런 이슈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 지금 들리는데요. 안 올라요. 네, 중요한 거는 유통 비율이 80% 정도 되고 있어요. 시청이 3,900억 가량 되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는 일단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되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상장한 이후에 계속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움직임이 확인되시잖아요. 지금 박스권 상단이에요. 박스권 상단이긴 한데 영업이익률이 좀 흑자를 기록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전에 11월달, 12월달까지 주가가 올라갔던 때로 기대감이 동반되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 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바닥을 이렇게 다져주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네. 네, 확인되시죠? 네. 지금 6만 원 부근이 매수 가세요. 그렇죠? 네, 네. 6만 원. 네, 이 부근을 여기 하단 추세 바닥권을 이탈을 하면 안 돼요. 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보시고 지금 한 5만 5천 원 부근에 형성되고 있는 이 하단 추세선 이게 이탈이 되면은 리스크 대비를 좀 하셔야겠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6만 원을 돌파를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대로 가지고 한 7만 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7만 원 이상부터는 조금 매물대가 좀 두꺼워서 좀 차이시는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6만 원 돌파하는 움직임을 살펴보시고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렇죠? 네, 이게 추세적으로 월별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패턴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 이틀로 이렇게 움직임을 확인하지 마시고요. 기간별로 한 2주, 3주 이렇게 기간을 잡으시고 그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시면서 대응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추세 안에서 움직일 것 같으니까요.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6만 원과 지금 하단 추세 5만 5천 원 정도를 잘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좀 매매를 진행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문자 상담 진행해보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 종목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함에 올라온 고민들 중에 골라볼 텐데요. 문자로 올라온 고민들 살펴보니까요. 머큐리 방송 보고 있는데 처음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식을 500만 원 투자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끝자리 번호 4643님께서 고민 보내주셨는데 잠시 후 저희 수익 해결사가 이어지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고민 종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입니다. 매수 가격 12,500원에 비중 30%. 2분기 실적이 좋아진다 하는데 계속 하락하네요. 끝자리 번호 5094님의 고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인터플렉스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계속 주가가 하락이어서 이 부분이 의아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재무 전문가님,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인터플렉스 일단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 부분이요. 적자가 굉장히 심했다가 적자 폭이 좀 축소되는 정도의 아마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계속 적자가 아마 지속되는 분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는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터플렉스에 대해서는 일단 매도에 대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깃적인 전략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수하신 단가가 12,500원 정도시면 이 정도 분명히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내려와서 바닥은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 분명은 아마 시장 때문이든 뭐든 약간의 급락을 하면서 빠진 부분이어서 매물도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12,000원 이상이 오시면 다시 현금화, 매도하시고 다른 좋은 종목으로 지금 시점에 좋은 종목으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는 지금 보유하고 12,000원 이상 되면 매도해서 현금화하자라고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인터플렉스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반등이 나와서 1,200원, 1,200원 이상이 올라오면 현금화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면 더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상담 내용 꼭 기억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0초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혜 앵커 받아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채워볼 만한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문자 들어온 거 보니까 방송 보고 처음으로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금부터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해결사 이어갑니다.